안녕하세요. 에코아이의 방주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에코보드라는 제품이고요. 에코보드는 초경량 전동보드로 무게가 14kg 정도의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대중교통 환승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접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핸들을 낮춘 다음에 폴딩을 하여서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렇게 차 트렁크에도 접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LCD 패널을 사용해서 LCD 패널로 속도와 시간과 주행거리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다른 전동스쿠터와 달리 14.5A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주행거리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40km 정도가 주행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30km 정도 속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전동제품이라고 하면 소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허브모터를 장착을 해서 정말 소음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